브랜디와 페퍼, 하이! 그치? 아, 전 눈물 떠나서 후리스 같은 거에는 감자 생길 것 같은데? 근데 그거 말고 뭐 다른 옷이 있나? 아, 그러니까 그냥 올인원 뭐 이런 거 밖에 없지 뭐. 알바에이콘 그거 밖에 못했지. 탈리스뱅야도 있겠다. 아니 무슨 올인원 같은 거 있어. 안에는 후리스 달리고. 우리 어디 가냐면요. 문구병하러 갑니다. 브랜디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데라서 일단은.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일단 오늘 가보고 괜찮으면 브랜디도 데리고 가볼 거예요. 롱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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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두 마리 있어서. 어어. 혹시 트롯포마차 이용하실까요? 어, 몇 킬로이실까요 강아지가? 13크로. 그러면 이용이 어려우실 거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입장권만 발권. 18,000원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기 샀되어. 여기 놀이타서 놀게 하자. 귀여워. 더 수영하네. 여기요 여기요 요리토마테 신기하지 언니 얘는 진짜 눈만 보면 비비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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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왜왜왜왜 이식 전체 아기 동네 이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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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게 생겼다. 귀여워 귀여워 근데 우리 진짜 그때 스위스 이후로 처음 트래킹하냐? 잠깐만요. 저 앉아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어. 위에 사람 많아요? 사람 없어. 없어요? 태포죠? 네. 귀여워. 너무 귀엽게 생겼다. 귀여워. 내가 이럴 줄 알게. 눈이 너무 많이 살았다. 멋있어. 근데 너무 멋있어. 어떡해. 나 어떡해. 잠깐만. 나 진심. 잠깐만. 나 진짜 잡아줘. 미치해. 이거 대박이다. 너무 깊어. 미쳤어. 눈 빼야 돼. 미치해. 우리 바디 밑에 붙였어. 내 바디. 너무 멋있다. 여기 나가. 하이야. 여기 있네. 하이 여깄네. 안녕하세요. 엄마 손을. 갖고 와. 여기 갖고 와. 여기 있잖아. 갖고 와. 옳지. 여깄네. 태포 여깄네. 여기 있다. 갖고 와. 슬퍼 이거 갖고 와. 갖고 와. 슬퍼 이거 갖고 와. 오삼 불고기거든? 응. 근데 구워주는. 봐봐. 봐봐. 흑이 봐봐. 이름 뭐라고? 납작식당. 오늘 휴문데. 어? 오늘 휴무. 휴무야? 응. 아 씨. 아 나 꼭 맘에 드는 거 찾아서 꼭 휴무해. 나도. 아니 제주도에서도 맨날 그랬어. 맘찍다. 다 뽑아야지. 해야지. 다 뽑아야지. 무조건. 브레이크 타임인데? 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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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는 하루 종일 있는걸요? 쉬했어? 하하. 다 놀았지요? 진짜 예상치 못하게. 등산까지. 자 이제 주처리를 좀 해야 돼요. 으아. 아우. 들어. 빨리 기다려. 아 맞아요. 하하하하. 뭔가 페퍼 닮았다 이러고 있었는데. 헐. 너무 비싸고 예쁜 옷으로. 하하하하. 헐. 같은 사진 찍어도 되는데? 근데 어쩌다보니까 이런 애가 왔더라구요. 아 이런 애. 하하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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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습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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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사인을 대충 훑어보고 우리가 진짜 연예인들이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장안제일교회 마을의 촉구 텍소폰 동호회 산악 5초반이 이게 은근히 연예인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인테리어예요 멀찍이 안 사람들입니다 거기 진짜 연예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땅디리리리 감사합니다.